안녕하세요. 연우리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574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문제죠.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죠. 문법 또는 문맥에 맞지 않는 표현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좀 특이하죠. Our DNA, 우리의 DNA lives, 삽니다. Inside our bodies. 우리 무한에서. It is not concentrated.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신체 부위에. But is it distributed? 분포되어 있습니다. Among the 세포 사이에. There are about a thousand, million, million cells. 존재문의가 되어지고. 아, 이것만큼이 making up, 구성하고 있습니다. Average human body. 그리고 with some exceptions, which we ignore. 무시할 수 있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Every one of those cells. 그런 세포들 하나는 contains complete copy of the dead bodies. 그 몸의 DNA를 완전히 복사하고 있습니다. This DNA can be regarded as. 간주되어 집니다. A set of instructions. 지시사항으로서. For how to make a copy. 어떻게 카피를 하느냐. 이런 거죠. 어떻게 카피를 하느냐. 어떻게 카피를 하느냐. 자, 안 지워졌네요. 어떻게 카피를 하느냐. Written in ATCG 알파벳으로. 핵산에. It is as though in every room of giant. 거대한 빌딩의 모든 방에. 마치 there were. there were. there were. there was. 나 다 쓰죠. 이거. 이거 골라서 많이 틀리셨습니다. A bookcase가 containing architect, 건축가의 설계도를 포함하고 있다. 엔타의 전체 건물에 대한. The bookcase in a cell. 그 세포에 있는 bookcase는 is called nucleus hack이라고 불리우는데. 기사의 계획도는 36권에 달한다. 인간에 있어서. 그 숫자는 다른 동물, 다른 종에 있어서는 다르다가 돼야죠. 무관심하다가 될 리가 없죠. 숫자가 무관심하고 안 무관심하고가 없죠. 그리고 그 책들은 크로모즘이라고 불리운다. 이렇게 되겠죠.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되니까 굉장히 피곤한 문제입니다. 숙명렬의 문제. 잘. 문법과 문맥이 이렇게 다 같이 나오니까 아주 골치 아픈 그런 문제입니다. 자. 뭐. as though as if 다음에. wanna was 다 쓸 수 있구요. indifferent. 여기 숫자 나와있고. 크로모즘, 염색체, 개념. 어쩌고저쩌고 해석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 2791번. 두 문제만 하면 연습문제 끝나네요. he's already on the long side of 40의 잘못된 쪽. 40이 넘었다. he's about time. about time. he's settled and settled down. 여기 과거형. 정착해야 될 때. 이거 과거형이고 and 등이 되었죠. he's about time. 다음에 과거형이나 should one형이 나오지만. 여기 settled가 과거니까. 여기도 found 써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are we going? are we gonna stay? 뭐 뭡니까? 아니요. it's time. we. 헤드 라이프는 가장 과거형이니까. 아니구요. 에. 우리는. should one형이죠. 우리는 떠나야 될 때. 지금 떠나야 될 때에요. b번이 답이겠죠. 헤드2는 뭐. 이거 아니. 이게 뭐. oing도 되고. 이것도 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단순히 지금 가야 하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떠나야 합니다. 라고 한 비번이 답이 되겠죠. 여기서는 뭐. 이상하게. 이스타물 레프트라든가. oing이라든가.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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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ve.가 다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should 원형이 답이 되겠죠. 제일 간단한 걸로. 골로라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